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낙마 이후 더욱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찬반 갈등이 극심했던 월평공원 민간특내 사업과 갑천 친수구역 개발 사업인데 차기로 넘기자는 주장과 미루다가 또 미궁에 빠질 것이란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재곤 기자입니다. 대전시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시민, 사회단체들은 권선택 전시장이 낙마하자 성명을 내고 첨예한 갈등을 불러온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월평공원이나 도안동 갑천 친수구역 사업 모두 결국 아파트 분양 사업장으로 전락시켰다며 차기로 넘겨 충분히 협의하고 새로운 시장이 결정토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건설업계를 비롯한 경제계는 현안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힙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번복돼 다시 논의하다 보면 선택 과정에서 임기가 다 지나가버린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가운데 월평공원 민간 특례 사업의 경우 이재관 권한대행이 의견 수렴을 더 받겠다고 밝혀 사실상 동력을 잃은 채 차기 시장이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반면 도안호수공원 등 갑천 친수구역은 이미 토지 보상이 이뤄졌고 중앙부처 인허가만 남겨놓아 전면 중단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다만 시민사회단체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아파트 분양 물량을 줄이고 호수공원 대신 생태 공원화하자는 주장은 선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초 예정된 첫 분양 계획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향후 사업은 예측 불가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TJB 이재근입니다.